이번 6.13 지방선거는 큰 이변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민주당의 힘을 실어줬고 전남은 일당 독점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지방 선거 결과 가상 스튜디오에서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선거 분석실입니다. 광주광역시장 선거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섭 후보가 80%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무난하게 당선됐습니다. 전남 도지사 선거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록 후보가 77.1%의 득표율로 도백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광주와 전남 각각 한 곳씩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도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광주 서구갑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가 지난 2000년부터 4번의 도전 끝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영암무안, 신안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가 68%의 지지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어서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 선거 결과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광주입니다. 이변 없이 5개 구청장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동구와 서구에서 현직 단체장이 민주평화당과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달랐습니다. 민주당 후보에게만 표를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해남, 고흥, 한평 3곳에서 민주평화당 후보가 당선됐고 전남 지역 5개 시장군수는 무소속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분석실에서 KBC 이현길입니다.